지금 좀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뭘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와주십시오. 즉 상자도 개봉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마술사가 있어서 마술로 표를 더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앞에 나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나와서 봐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상자를 들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만큼은 다 앞으로 와주셔가지고요. 증인이 돼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와서 잘못된 부분을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계신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저희 지킴이 운영자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볼모로 사기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인인이 뭐니 아까 여론이 많았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이거를 전부 카페를 폐포를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에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원물이에요. 원물. 네, 저희들이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거 십자만 뜨면 돼. 아, 지금 세고 있는데 세는 시간이 최대한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보는 건 물어봤대. 궁금해 줬어. 자기들도 모른대. 도대체 누가 보는 게. 우리가 가리는 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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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표가 8표 그래서 서명절이 총재 1043표입니다 그리고 현장투표 투표수가 467표 그래서 총합계 1510표 하겠습니다